근데 내가 나쁜 놈이면 너는 뭔데? 나는, 나는 미친놈. 너 니가 미친 거 알아? 어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그날 눈이 내려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.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고. 카메라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...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. 이 세상에 둘만 있는 느낌. 어떻게 잊어, 너를. 너 진짜 뭐야? 야,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? 우린 결혼했는데 나랑 결혼해줄래? 나 이거 한 번도 뺀 적 없어. 왜 그랬어? 야, 니가 빼지 말라고 했잖아. 다 가짜였구나, 나한테. 나 진짜 너무 병신 같은 거 같아. 야! 야! 죽을 때까지.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앉아서 나가지를 않아요. 여기에 자리를 잡고 주인이 돼버렸어요. 너 이거 뭐야? 이거 우리 결혼 반지지? 아니야, 아니야. 내 생각했잖아. 너, 나한테 좋아하지 않아. 너 나쁜 녀이야. 넌 진짜... 넌 나쁜 녀이야. 너 진짜 나 만나고 후회해. 후회는 안 돼. 너 만나서 나는 되게 좋았어. 아직도 지워야 할 단어들이 수두룩한 사람이야. 이런 나라도 괜찮아? 누가 바 tweaking. 이 안식을 이끌게 해외? 진심을 보여주지 않음. 난 이렇게 좋아할지? 진짜 나 where. 나는 이제 Anschluss한 toma 좀 못 먹лушай다. 그럼 큰 시작을 하고, 근데 내야 할게. 내가 알게 될 것 같아. 나는 열심히 만나서니.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거 같아. 진짜 너무 좋겠어. 혹시 그거 사시다가 배달콘이 없다고 생각해, 난," قال 너희가께서 그럼 다가? 진짜 맛있게 말할 것 같아. 아무것도 안威ő가 없었다고 생각해, iges 안 어디로? 그리고 너나봐야 할 것 같아 또 기억이 없어ils. 친다. 그렇게 생각해? 난 정말 włas마음. 그렇게 심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